아, 그게 어머니 그거 하시는 거예요, 어머니가 이렇게. 맛있어요. 어머니 너무, 너무 재미있으신데. 그죠? 너무 재미있어요. 저도 항상 어머니가 방송 같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. 아, 정말요? 너무 막 오픈마인드에 막 이러시는데 진짜 저한테도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픈마인드신데 엄마는 엄마예요. 뭔지 알죠? 그치, 그치. 와, 냄새 좋다. 많이 들어가서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맛있어 보이네요. 아, 그 밥이 있거든요. 아, 네. 대표 주세요, 저거. 아, 저 밥이구나. 아, 그 밥밖에 없어요. 아, 네. 즉석 봐봐. 아, 이 분이 확실히 저게 있네요. 그 전자레인지 두 개라서 양쪽으로 돌리셔도 돼요. 전자레인지가 두 개여야 밥과 반찬과 국을 다 이렇게. 같이 돌리네요. 그래야 안 식어. 아, 그치. 하나 할 동안. 하나 데피다가 또 하나 데피면 식어요. 되게 맛있는 냄새났네. γο cabinet Ό 아내요. 맛있어. 하나 잘 먹지를. 그냥 살짝 줘 놓고 싶어. 어색한 게 많이 풀렸네요. Secretary & 무리가 착하게 생겼어요. 조깃하죠? 응. 저는 제 인생에 이 씬이 없었어요. 형이랑 이렇게 친하게 밥 같이 해 먹고 이런 게 진짜 좀 지금도 약간 잘 안 믿겨요. 저도 지금 처음 보는 남부를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느낌을 못하고. 이거 되게 지금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. 솔직해서 약간 이상해요. 그런데 형이 지금 이렇게 다 공개하고 지금도 막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똑같이 똑같은 그런 게 살았구나 그런 거 막. 바빠서 그래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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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